안녕하세요. stv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숙소로 가는 길에 김영성세기 해변에 들렸어요. 바다색이 이쁜 해변이에요. 해안도로에 왕선풍기도 돌고 있고요. 바다색이 아름다운 해변도 유명하지만 올레길 코스이자 화산섬 제주의 대표적인 지질코스로도 유명합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한 해변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해변입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건너편 보이는 곳이 캠핑장과 해수욕장입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올레 20코스 구간입니다. 올레길과 연계한 백패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영해변 야영장은 비수기때는 무료입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풍광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한적입니다. 아멘 이 척박한 도류에서도 꽃은 피어나네요 김영월정 지지트레일 구간으로 총길이 14키로 정도 됩니다 시간 날때 트레킹 해봐야겠어요 웨딩촬영 포토스팟입니다 제가 갔을때도 여러팀이 왔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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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